시작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부모아 저녁을 거친 주님 것을 내 것이셔서 아버지여 저런 손을 용서하여 주소서 마신 사며 마신 재물 준비했으랍니다 자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님 머리에 내 주시리라 주님이세요 주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성한 손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도 다 멀리하고 주의 힘을 하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고집하며 살아온 손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영양한 손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영양한 손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